삶 자책의 애교니까. 울리지 마. 매야? 위야! 런닝맨에서 우리 트와이스 멤버들이 애교 삼행쇼 멤버들을 다 녹여놨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나연 양이. 깜짝 놀랐어. 여기도 시인이야. 누르면 나와요. 전설의 꾹꾹까까. 이게 뭐예요? 나 봤지, 그거. 꾹꾹까까 그거 다시 한 번만 좀. 뭘? 김종국으로 했어요? 네. 김? 김치볶음밥 먹고 싶어. 종? 종국 오빠랑 먹고 싶어. 구? 꾹꾹까까. 꾹꾹까까? 나연 양이 애교 사행시를 제일 잘해요? 네. 전문의. 그럼 누가 제일 못해요? 나연 언니 빼고는 다 못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연 양부터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다연 양부터 해 볼게요. 아이돌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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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시. 우리 두부두부. 다연 양 아이돌룸으로. 안 까먹었어요, 머리?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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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돌룸? 네. 애교룸 워낙 다행이야. 삶 자체가 애교니까. 다 왔다네, 지금. 준비했어? 우리가 외치기만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아. 아이고. 하나, 둘, 셋. 이. 이게 뭐지? 하나, 둘, 셋. 돌. 돌멩이인가? 돌멩이인가? 룸이 어려운데. 룸. 룸이 어려운데. 룸이 어려운데? 뭐라고? 룸이 어려운데? 룸이 어려운데? 룸이 어려운데? 뭐라고? 룸이 어려운데? 룸이 어려운데? 어거짓네? 이게 약간 죽음인가 보죠? 그러면 부담스럽죠? 다른 멤버. 그러면 쯔위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쯔위 아이돌룸으로. 쯔위 사연씨 장난 아니에요? 아. 아. 야. 계속 아, 아 하는 게 아니고. 뭘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그럼 이 한번. 아, 이. 이가 아파요. 아, 이가 아파요. 아, 이가 아파요. 아, 이가 아파요. 지금 출발 좋습니다. 아, 지금 출발 좋아요. 돌. 돌아버릴 것 같아. 돌아버릴 것 같아. 아! 돌아버릴 것 같아요. 연결 굉장히 좋아요. 다시 9점 드립니다. 룸만 맺어주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나오지? 룸? 룸. 룸.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아, 이가 아파요. 돌아서 하겠는데 눈물이 나요. 이거 학교는 진짜 노래 가사처럼. 아, 대단합니다. BGM 준비해 주세요. 네. 우리 딸기챙에. 아이, 너는요? 상현 씨요. 최형이 지금 초반부터 스타트 줬거든요.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자, 갑니다. 아, BGM 뭐지? 오케이. 이거밖에 없어. 왜? 이거 왜? 야, 이거 뭐 니네가 작곡이 있니? 야, 이거 20년 전부터 라디오에서 나오던 거야. 이게 저작군요가 얼마인 줄 알아?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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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좋아요. 1. 위기가 아파요. 위기가 아파요. 위기가 아파요. 오케이. 돌. 돌을 맞았나? 돌을 맞았나? 돌을 맞았나? 돌을 맞았나 연결 좋습니다. 저희가 룸. 움찔움찌. 룸찔움찌. 움찔움찌. 좋네요. 정말. 자, 이제 밑밥 다 던졌고요. 마지막 밑밥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하. 아! 아,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오, 지금 출발 좋았어요. 아,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2. 이런 거 못 한다고. 이런 거 못 한다고. 그럼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안 시키죠. 이렇게. 이렇게. 방송이 부담스럽네. 시키지 말라고 하려는데. 잘 들었습니다. 아, 맘 맘 맘 맘. 아, 맘 맘 맘 맘. 아, 맘 맘 맘. 아, 맘 맘 맘. 아, 맘 맘 맘. 기억할게요. 나연 양 갑니다. 갑니다. 아. 아. 아이돌룸에. 아, 통과 많이 가져올 때는. 룸이 뭐가 있다라는 거죠. 센 게 있죠. 자, 이. 이. 이제 트와이스가 나온다고요. 아, 지금 발도 버져. 자, 돌. 돌리지 마. 돌리지 마. 돌리지 마. 왜 돌리지 마. 돌리지 마. 돌리지 마. 돌리지 마. 룸. 나, 정영동으로 하나 해주면 안 돼요? 네? 한번 해줘요. 정. 정신 차려. 네. 정신 차려. 아, 죄송합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한 게 아니고요. 원스 팬분들이 너무 원한 겁니다. 원스가 가장 좋아하는 뚜둥이의 진리에 구분할 인간 이모티콘 세트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다들 표정으로 말을 할 줄 아니까. 저희가 만약에 기쁨 하면 기쁨 표정을 한 분씩 다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이모티콘은. 우왕굿입니다. 우왕굿은 뭐야? 우왕굿. 아. 한 명씩. 좋아. 모모 우왕굿 갈게요. 우왕굿 시작. 우왕굿? 아. 제대로다. 우왕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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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 생각이 많죠? 우왕굿. 정연 양이 애교가 참 약한데. 정연 양 갑니다. 우왕굿. 하나, 둘, 셋.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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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 안 했어. 다시 갈게요. 우왕. 우왕. 죄송한데 얼굴이 왜 빨개진 거죠? 그리고 으왕 이게 아니에요. 우왕이에요. 우왕굿. 하나, 둘, 셋. 우왕굿. 우왕굿.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왕굿. 우왕굿. 우왕은 없잖아요. 우왕 없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왕굿. 우왕굿. 이런 픽돌 다현이가 됐어야 되는데. 다현이가 애교가 많은데. 지금 밴딩이 걸려. 어디 가세요? 한 칸 더 더 주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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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여신이에요. 불량 여신이에요. 더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아, 힘들다. 편집은 없다. 편집은 없다. 노컷이 형을 나갑니다 우왕굿. 하나, 둘, 셋. 우왕굿. 띠앙굿. 띠앙굿. 아, 정연장이 PD예요. 숙의 안 차면 바로 나가죠. 우리 애교 여신 나현이 형. 하나, 둘, 셋. 하나, 둘. 우와, 굿. 우와, 굿. 우와, 굿. 우와, 빡. 우와, 굿. 우와, 굿.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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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돈다. 너 정말 소름 돋게 이쁘다. 소름 돋게 춤 잘 춘다. 자, 모모 소름 갈게요. 하나, 둘, 셋. 소름. 아, 아니야. 그게 우왕굿이잖아, 이거. 아, 아니야. 그게 우왕굿이잖아, 이거. 이거 우왕굿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다 된 거예요. 이거 너무 돌려받기 아닙니까? 아니, 이걸로 어떻게 다 돌려온 거야. 아까 그거 뭐였어? 아까 그 우왕굿에 뭐였어? 우왕굿에 뭐였어? 우왕굿 이거죠. 소름은요? 이거죠. 뭐가 달라. 완전 다르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바보 같은 거야. 아는 사람만 알 거예요.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얘기해 봐요. 이거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알지? 야, 매니저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들 이렇게.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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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봐요.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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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름. 소름. 이번에는 매야 갈게요. 매야? 매야? 뭐야? 뭐야?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매야라고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뭐부터 갈게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렇지. 이번에 다른 거. 왜죠? 시작. 매야? 매야? 그냥 조금 늘어났잖아요. 내가 보니까 얘는 이게 아니면 안 돼. 그냥 조금 늘어났잖아요. 이게. 완전 다른 거죠, 이거는. 이게 왜. 이게 달라요? 되게. 모아야 되나 봐. 미치겠네. 이렇게 있어야 되나 봐. 우왕, 우왕, 우왕. 우왕, 우왕. 우왕, 우왕, 소름. 매야. 다 다르긴 하네요. 딱 다르긴 하네요. 찌위 갑니다. 하나, 둘, 셋. 매야. 매야. 저 말하고 패스처가 전혀 안 맞는 거 같아요. 여기가 실패받이 된다고 그러죠. 매야는 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뭐야. 뭐야! 좀 화가 난 거예요. 뭐야! 뭐야, 임마? 이런 거. 다시. 매야. 매야. 오케이. 통과. 하나, 둘, 셋. 미야. 하나, 둘, 셋. 미야. 매야. 잘 못 맞겠어. 매야. 매가 날라. 매야. 매야. 매가 날라와서. 매야. 매야. 날라오는 매를. 그래서 학군만 많이 늘었어요. 자, 2018년 올해의 태닝이요. 이 오브 더 태닝. 그냥 갑니다. 하나, 둘, 셋. 매야. 연기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다시 한 번 하실래요? 아니야. 하나, 둘, 셋. 매야. 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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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야. 매야, 매야, 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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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다. 매야. 매야, 딩, 딩, 딩. 딩. knots Rotения никогда 못 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